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CES 2024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의 여러가지 제품들이 출품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CES 2024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이나 LG에서 나온 이런 전자제품, 또는 우리나라 현대, 기아, SK 이런 데서 나온 배터리라든지 자동차 이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품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것들은 혁신상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외국에서도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 분야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헬스라는 것이 일반인분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실제 이 행사장에 와보면 이제 메인 부스, 메인 관에 거의 한 20% 정도가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유럽처럼 의료 접근성이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곳에서는 집에서도 기본적인 자신의 건강에 대한 체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품이 됐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관심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환자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이 첫 번째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또는 부정맥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부정맥이라는 게 증상이 있더라도 병원에 가면은 증상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심전도를 찍더라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20% 30% 피부로 와닿기에는 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은 있지만 진단이 안 된 심전도를 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실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심방세동이라든지 여러 부정맥들이 진단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안 된 심전도를 가지고 이 환자분이 위험도 앞으로 부정맥이 생길 위험이라든지 현재 있지만 진단이 안 됐을 가능성을 이제 예측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이 나왔다 부정맥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듯이 홀터라든지 이제 24시간 홀터 뭐 길게는 요즘에 이제 일주일, 2주일짜리 장기간 붙이는 이제 몸에 붙이는 홀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제 진단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고요. 세 번째 것이 조금 관심이 있을 만한 것이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이제 의사분들이 환자분들 차팅을 하느라고 얼굴을 보고 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3분의 진료지만 의사는 차팅을 하느라 모니터만 보고 환자분은 계속 이야기만 하고 이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국에서도 많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와 그 의사분이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저장을 해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얘기한 것과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나누어서 자동으로 텍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이제 의사가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요약을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진료가 끝나면 의사는 그것을 보고 특별히 수정할 부분만 고치고 저장을 하면 되는 이런 방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상당히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들이 많고요. 근데 인공지능은 아니고 이제 타이피스트가 옆에서 타이핑을 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코딩을 해서 자동적으로 인공지능이 요약까지 해주는 솔루션이어서 요런 것들이 실생활에서 활용이 되면 환자와 의사들에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신기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잴 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은 이제 팔목에다가 혈압계를 재고 압력을 줘서 혈압을 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불편하다라고 해서 손목에 차는 방식도 나오고 뭐 요즘에 이제 반지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색 이제 혈압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얼굴이 벌게 진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가 센싱을 해가지고 이분의 혈압이 얼마 정도인지를 측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좀 믿기지가 않았는데 뭐 이분들 말에 의하면 미국 FDA 승인도 받았다고 하고요. 관련된 데이터도 좀 있다고 해서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 여기 보시면 이 앞에 환자분이 앉아 계시면 이제 얼굴에 색깔이라든지 피부 톤의 변화 이제 혈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혈압이 얼마 정도이다라고 딱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 혈압을 여기서 측정을 해봤고요. 얼굴 색을 가지고 모니터를 했을 때 거의 일치하게 잘 나오고 있어서 조금만 더 데이터가 쌓인다면 뭐 혈압을 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여기 그 CS에서 와서 많이 좀 나오는 제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에 대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하루에 3분의 1을 이제 수면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건강에도 상당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면 패턴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거 많이 활용하시나요? 보통 이제 손목시계라든지 웨어러글 디바이스 많이 쓰시죠. 손목시계를 차고 주무시면 내 수면이 몇 시간이었고 깊은 수면이 얼마였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주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목시계를 차고 잔다는 것이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잠에 수면의 질에도 오히려 이게 방해를 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트리스 형태고요. 우리가 깔고 자는 매트 형태로 깔고 자면 이제 환자는 아니죠. 일반인 분들이 움직임이라든지 얼마나 뒤척이는지 그리고 이제 그 몸과 피부와의 접촉을 통해서 혈압, 맥박, 그 다음에 호흡수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주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밤사이 나의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생활에서도 금방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초음파라는 거 병원에서 많이 찍으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찍는 시간이 약 30분 뭐 기관에 따라서는 1시간 이제 병이 좀 복잡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약 1시간까지도 측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간이라든지 다른 복부의 장기들은 움직이지 않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뭐 빨리 숙련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분, 20분이면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심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을 한순간 한순간을 동영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심장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치들을 재고 측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회사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출시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특히 그중에서도 이제 심장 관련된 수술 우리가 이제 판막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거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타비라고 우리가 이제 심장에 있는 대동맥 판막을 이제 경피적으로 시술을 통해서 이제 치환,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심장 수술하면 가슴을 열고 이제 심장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뭐 수정을 하고 다시 가슴을 닿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이제 혈관을 통해서 판막 교환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의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판막이 치환되었을 때 이후에 결과물이 어떨 거냐 환자분의 예우가 어떨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AI 디지털에다가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다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라든지 성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시술하기 전에 찍는 심장 CT 또는 심장의 MRI 뭐 기관에 따라서는 이제 피검사 같은 것들 데이터를 쭉 다 넣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심장의 판막이 바뀌었을 때의 변화를 예측을 해주고요. 이 심장의 기능에 따라서 시술을 한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될지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확도가 이제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확도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 또는 시술을 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고 결과가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피하고 다른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런 AI의 예측이 정확하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수술을 안 하게 되었을 경우에 진짜 안 좋았을 거라는 걸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한계로 지적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데이터가 쌓여서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입니다.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상당히 다양한 이런 종류의 센서들이 있는데 이런 센서들은 이제 환자분들의 특성 또는 무엇을 검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니드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머리에 이렇게 붙이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뭐 뇌파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머리에 뇌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또는 이제 수면 이제 수면의 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뇌파 같은 거 많이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는 센서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다리 쪽에 붙이는 센서를 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할 때의 뭐 근육의 강도라든지 움직임 이런 걸 측정할 수 있고요. 뭐 손목에 센서를 부착했다? 그러면 여기서 자책 재발한 거에 따르면 이제 움직임의 양, 운동량, 그리고 또는 땀이 얼마나 낫는지 그 땀의 성분까지도 분석을 해서 이제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환자분에게 이제 물을 조금 더 드시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정도의 센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 센서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운동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제 환자와 의사의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소프트웨어랑 센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심전도인데요. 우리 이거 실제로도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심전도입니다. 그리고 심전도를 이제 장기간 착용하는 것. 우리 홀터라 그러죠. 홀터. 그래서 뭐 24시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뭐 72시간짜리도 있고요. 길게는 요즘엔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도 착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장기간 심전도를 착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환자가 착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물감 없고 편하게 피부 트러블 없이 장기간 찰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그 속옷 형태로 자켓이라 그러나 이게 속옷 형태로 이렇게 딱 입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심전도가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센서가 붙어 있어서 피부와 접촉이 되어서 이제 심전도가 요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착용하는 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입는 것이기 때문에 뭐 피부 트러블 이런 것도 조금 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입는 형태라면 이제 옷만 교환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는 몸에 붙이는 형태였죠. 그래서 뭐 테이플에 의한 알러지라든지 그리고 샤워할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부착이 안 되는 부분 요런 것들이 있었는데 좌측 같은 형태로 개발이 되면 이제 상당히 이제 환자분들에게도 좀 편할 것 같고요. 장기간 모니터링 하는 데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모델 같은 경우에 원격 진료와 관련된 앱이었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원격 진료가 이제 상용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원격 진료에 대한 이제 니드도 많고 어느 정도는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화상을, 화면을 통해서 환자의 모습을 보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 환자분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다 할 수가 있는데 직접 환자를 청진하는 것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환자의 심장소리라든지 폐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안 되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치를 환자분들이 이제 폐소리라든지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보통 병원에서 의사분들이 청진하기 위해 심장이나 가슴 쪽에 갖다 대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 패치를 붙여 놓으면 요 패치에서 환자분들에게서 나는 심장소리, 폐소리가 다 습득이 됩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이제 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이어폰을 통해서 이 청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이렇게 환자분이 패치가 아니더라도 직접 그 위치에다 갖다 대면 여기에 소리가 저장이 되고요. 이게 원격으로 멀리 있는 의사에게 전달이 되면 이제 문진을 뿐 아니라 이제 청진 소리까지도 의사가 원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제로 체험을 해봤습니다. 약간 원거리 떨어져 있는데 한쪽에는 이제 환자 역할을 하고요. 제가 반대쪽에서 이제 원격 진료 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해봤는데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환자와 대화가 가능하고 이제 청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 환자가 이제 요렇게 우측 아래에 보이는 사진처럼 정해진 위치에 갖다 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원격 청진이 자주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치를 몸에다 계속 붙이고 계시면 이제 원할 때 의사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반대쪽에서 의사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청진 소리가 이렇게 계속 들리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제 원격 진료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FDA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과가 안 되어서 아직은 활용될 부분들이 조금 넘어야 될 행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우리나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우리가 이제 심장마비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심장 압박술, 심장 압박술을 이제 심폐소생술이라 그러죠. 심장 압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건강한 성인 남자가 거의 1분, 2분 동안 하게 되면 힘 들어서 체력적으로 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장에다가 90도로 이제 정해진 압력으로 계속 눌러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워치,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 워치에 보면 위치 센서가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시계를 차고 이것을 이제 심장 압박을 하게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션을 이제 받아 센서가 디텍션을 해서 정말 정확하게 심장 압박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만약에 좀 강도가 약하다거나 또는 횟수가 너무 느리다거나 하면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제 심장 압박을 이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혈압을 재는 거고요.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혈압을 재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이제 팔목의 그 상완, 위팔에다가 이제 커플을 감고 주기적으로 혈압, 팔을 감았다 주었다 하면서 이제 압력을 재는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의 가장 최대한 단점은 어떤 거냐면 이제 주기적으로 혈압을 재기 위해서는 이제 심장을 압박했, 그 팔목을 압박했다 풀어줬다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혈압을 재는 게 아니라 혈압을 잴 때 그 순간에만 재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압이라는 게 이제 뭐 30분마다 잰다든지 또는 1시간 또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잰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만 혈압을 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수면 마취를 해서 내시경을 한다라거나 하면 이제 환자가 수면 상태에 있는 동안에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계속적으로 혈압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관에 센서를 넣어서 지금 이제 그 계속적으로 혈압을 재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목에다가 이렇게 차는 겁니다. 차면 손목 안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죠. 거기에 이제 센서를 이제 빛으로 조여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혈압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혈압계에서 나온 혈압과 이제 매칭을 했을 때도 비교적 잘 맞는다라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FDA 승인까지도 받아서 실제 이제 임상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여러가지 이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좀 관심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 제품 이런 것들만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CS 2024라는 것이 대중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뭐 전자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배터리 이런 것들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것들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의 여러가지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년에 해마다 개최가 되고 있지만 뭐 관심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분야들도 조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라는 게 우리 생활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역시 디지털 헬스 분야도 인공지능이 지금 대부분의 압도적인 분야를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많이 쓰고 계시죠. 보통은 이제 손목시계가 지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워치, 애플워치 그리고 올 중반기 되면은 이제 반지 형태로 된 웨어러블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우리가 혈압이라는 것, 체온이라든 것 그리고 이제 심장 부정맥, 심전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가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하면서도 측정을 하게 되면 건강에 대한 이제 매니징, 관리라는 것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이제 수면과 관련돼서 나의 수면지를 좀 높이겠다. 뭐 이런 것들도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꼭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 기계를 통해서 검사하고 나의 병을 관리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여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도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첨언을 드리면 이제 원격진료, 원격진료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혀 문제없이 활용할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격진료 또는 원격으로 검사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행정적으로 풀리고 이제 규제가 많이 풀려서 실제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의사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좀 힘든 산이라든지 또는 섬 이런 데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